ost 앨범 눈물의 여왕 김수현, 김지원 웨딩화보 현장 속 탈달한 감성 이번 영상에서는 두 유명 스타 김수현과 김지원의 아름다운 웨딩사진 속 감동적이고 달콤한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웨딩사진 세트는 로맨스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ost 앨범 눈물의 여왕에 담긴 비극적인 이야기를 교묘하게 연결한다. 이 커플의 웨딩사진 촬영 비하인드의 반짝이는 이미지와 흥미로운 디테일을 놓치지 마세요. 영상을 통해 김수현과 김지원의 감성세계에 빠져보세요. hht 지난 5월 22일 눈물의 여왕 ost 앨범이 팬들에게 도착했다. 백홍, 김, 김 커플의 사진이 돈값한다며 팬들은 끊임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눈물의 여왕 ost 앨범 디자인은 김수현과 김지원을 현실에서 밀어주는 팬은 물론 팬들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겉박스부터 웨딩사진 앨범 컨셉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팬덤을 충격시킨 화보지 표지는 백현우와 홍해인의 웨딩사진이기도 하다. 이 사진은 이전에 방송국에서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영화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화보에서는 김수현과 김지원, 백현우, 홍해인 역, 이베이를 쓴 채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 TV엔 이광아질 사진을 올리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과 김이 함께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심쿵 케미스트리가 폭발해 난리가 났다. 팬들은 두 사람이 웨딩사진을 찍기 전까지 일물결이 번만 만난 사임을 서로 상기시켰다. 하지만 케미스트리와 다정한 눈빛은 마치 일물결이 년 동안 사랑에 빠진 것 같았다. 화보집은 이미 공개된 캐릭터들의 사진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진 몇 장을 추가해 영화 팬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 OST 앨범 화보집만으로도 이미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블루레이 속에 숨겨진 신부 혜인과 신랑 현우의 사랑 가득한 모습이 더욱 기대된다. 지난 22일 제작진이 김수현과 김지원이 블루레이에서 더블 인터뷰를 했다고 확인하면서 팬들에게 더욱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캐플러 멤버들, 스팅스타 콘셉트 사진에서 소녀의 밤을 위해 꾸미다. 캐플러의 소녀들은 개인 콘셉트 사진 세트에서 와한 외출을 위해 멋지게 꾸몄습니다. 현재 첫 번째 정규 앨범 캐피일 고잉한 야이 발매를 준비 중인 캐플러 멤버들은 매칭 블랙 스타일의 파티룩을 나우스 버전 사진을 통해 선보이며 시크한 카리스마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편, 캐플러의 컴백 타이틀곡 스팅스타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곡은 캐플러의 캐피일 고잉한 코어 함께 다음 달 6월 3일 오후 6시 KST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캐플러 멤버들, 스팅스타 콘셉트 사진에서 소녀의 밤을 위해 꾸미다. 캐플러는 데뷔 이후 지속적으로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성장해온 걸그룹입니다. 이번 수팅스타 콘셉트 사진에서도 멤버들의 놀라운 비주얼과 카리스마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캐플러는 각 멤버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하나의 그룹으로서의 조화를 잃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수팅스타 콘셉트 사진에서는 각 멤버들이 와한 밤의 여왕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블랙 컬러의 매칭 파티룩은 세련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주며, 이는 캐플러의 성장한 이미지를 잘 표현해줍니다. 특히 각 멤버들이 개별적으로 찍은 사진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매력은 팬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먼저, 리더인 유진은 그녀만의 독보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주었습니다. 유진의 사진은 단순히 아름다움에 그치지 않고, 리더로서의 책임감과 성숙함이 느껴집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 히카루는 상큼하면서도 신비로운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그녀의 웃음과 표정은 보는 이로 하여금 철로 미소짓게 만들며, 동시에 그녀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히카루의 에너지는 캐플러의 무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콘셉트 사진에서도 그 에너지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샤오틴은 와함과 세련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사진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케 하며, 샤오팅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한층 더 부각시켰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포즈와 표정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슈로는 귀여움과 동시에 성숙한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사진은 그녀의 다양한 매력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며, 마슈로의 밝은 미소는 팬들에게 큰 위로와 즐거움을 줍니다. 그녀의 상큼한 매력은 캐플러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더욱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이어, 예서의 사진은 그녀의 독특한 개성을 잘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강렬한 눈빛과 포즈는 보는 이로 하여금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게 하며, 예서의 자신감 있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예서는 캐플러의 퍼포먼스에서도 강한 임팩트를 주는 멤버로, 이번 콘셉트 사진에서도 그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매력을 가진 캐플러의 멤버들 중에서도 샤나는 그녀만의 독특한 분위기로 문기를 끌었습니다. 그녀의 사진은 차분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주며, 샤나의 섬세한 감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녀의 고혹적인 모습은 캐플러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휴닝바예와 다연 역시 각자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했습니다. 휴닝바예는 그녀만의 사랑스러운 이미지와 함께 성숙한 매력을 더했으며, 다연은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큰 활력을 주었습니다. 이두 멤버의 사진은 캐플러의 다양한 매력을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번 수팅스타 콘셉트 사진을 통해, 캐플러는 그들의 성장과 변화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각 멤버들의 개성과 매력을 극대화하면서도, 하나의 그룹으로서의 종화로운 모습을 유지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캐플러의 첫 번째 정규 앨범 캐피일 고잉안인 팬들에게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컴백 타이틀곡 수팅스타는 팬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캐플러는 데뷔 이후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이번 앨범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팅스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팬들과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의미합니다. 캐플러는 항상 팬들과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의미합니다.